나마스테 인디아! 둘 셋! 러블린지아! 안녕하세요 러블린지입니다! 네 저희가 인부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를 정말 설렜는데요. 네 맞습니다. 멜지에서 주최하는 2024 멀빈지아 K-POP 콘테스트의 결승전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역시 모든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면서 대회를 시켜봤는데요. 대망의 결승전까지 올라오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와우 네 11월 23일에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네 저희가 항상 인도에 계신 팬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했는데요.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. 네 이번 행사는 11월 23일 야소우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데요.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곧 인도에서 디어리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축제도 재밌게 즐기시고 저희 룬웨이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허밍 압삽과 인터자레히가 안녕!